벌룬 트렌드는 벌룬 아티스트와 비즈니스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유익하고 실용적인 정보 채널입니다. 벌룬 트렌드를 어떻게 구독하나요? 지금은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카톡 채널 골뱅이 벌룬조이 여기 안내 나가죠? 여기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무료 맞나요? 지금 무료예요. 그럼 부담없이 신청해서 벌룬 트렌드를 경험해 보세요. 짝짝짝짝짝 네, 10번째 아이템, 벌룬님을 이용해서 만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장식 포인트가 되꼼하시다면 꼭 구독 신청해 주세요.